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산호명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명은 폭력과 소요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한 단체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1995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조국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 사상적 전환을 확인해야 되는가 그가 일반 교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란 공직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적 전향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전향 여부에 대한 김지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조국의 반응은 여전히 모호하고 반항적입니다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가진 낙인적 의미가 있어서 답을 하지 않겠다 권위주의적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물으면 그냥 생각이 바뀌었다 전향이라는 단어가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아주 오만한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자연으로 살면 그가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내가 관계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가 우리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자리인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 국회의원이 묻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묻는 거죠 당신 전향했냐? 당신 아직도 사회주의자냐? 물을 수 있는 거죠 물어야 되고 그런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될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에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와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데 급금합니다 조국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헌법을 준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산호명 사건에서도 2심 판결문에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적혀 있다 당시엔 사적인 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산호명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복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1심, 2심 거쳐서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법원은 1995년도에 조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조국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산호명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 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주장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 사상의 자유, 포연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다음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사상에 대해 국민이 확인해야 되는 이유 그가 대한민국 전부 전복을 위한 산호명에 가입한 시점이 서울대학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다음 1992년 3월 달에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산호명에 가입한 겁니다 그럼 이미 1993년이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소련이 붕괴가 되고 사회주의 폐해가 모든 사람이 다 알 때인데 그때 사회주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했으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뿌리 깊은 사회주의자든지 버클리대 유학 이후에도 자신이 사회주의 건설을 꿈꾼 인물이란 것은 아주 놀랍죠 그런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산호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단체인 남한사회과학은 사과원에 가입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행동 대원이 아니고 활동가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는 사상범이었다는 거죠 그런 당시에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 등의 가명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과원에 대한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다합니다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국주의 반독점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 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조국의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산호명 즉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활동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바드는 그가 지금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국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유주의자다 모순되지 않는다 고전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부르고 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자는 자파 혹은 진보지능 임무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대내에 천명합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사회주의자들은 그것 대신에 집단적 선택과 그리고 공유재산 제도를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는 현재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겁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도 되고 사회주의자도 된다 그 두 가지와 동시에 될 수 없는 거죠 조국은 옛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끼고 있다 경제민주와 토지공개념은 부합한다고 본다 그는 이렇게 답했어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배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사회주의적 정책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조국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 왔고 준수할 것이다 이 답변은 김진태 위원의 다음과 같은 반박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주의자라고 해놓고 사상전향에 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다 반성과 참에 빼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그냥 국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스스로를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구정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주의적 헌법 질서를 지키는 소임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냐 사회주의하고 자회주의는 함께할 수 없죠 조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헌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면 용어나 은혜에서 사람들은 그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말로는 모호하게 흘리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꿈꾸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해 굳건한 신념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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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